hcn 지역방송이잖아요. hcn hcn 지역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32년차다가 보니까 가능합니다. 진짜요? 사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농화들이 입안 구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귀가 안 들렸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노래도 역시 자기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음치 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라고 하고요. 사실 노래교실에 오면 선생님이 앞에서 몸으로 박자를 보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들리지 않던 박자까지 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음치 클리닉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자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박치나 음치를 제가 많이 잡아주죠.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은감이 어릴 때부터 원래 저희도 은감? 희생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군요. 역시 타고난 게 있으신 거예요. 5자만 해봤습니다. 2자만 해봤습니다. 성격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